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종목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베스트 스탁 시간은 위원님들이 하나의 종목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나오셨었던 종목이 제 기억에 맞다면 AP 시스템인데 맞나요 위원님? 그렇죠. 네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좀 봤을 때 시세를 한 번쯤은 준 것 같던데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왜 다른 종목에 좀 비해서 더딘 것 같은데 언제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미 그게 간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매도를 잘 못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게 움직일 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는데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OLED 관련 쪽은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계속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OLED들이 왜 못 갔냐면 실적들이 안 좋았어요. 실적들이 안 좋았고 뭐 잘 판매도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러분들 LCD 쓰다가 OLED 쓰다가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런데 지금은 이제 롤러업을 접히는 거 휘어지는 거 나오죠. TV도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나오죠. 이제 바뀝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큰 것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전장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일부였습니다. 고급차에 이만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뭐 벤치라든 이런데 이만하게 들어가죠. 이제 보급형에도 이만하게 들어가죠. 이게 전세계 차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가. OLED가 들어가요. OLED가. 그럼 OLED 어디서 만든다고요? 삼성과 LG에서 만든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장비주들이 당연히 수출 물동량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고 작년에 이제 수출했었던 부분에 장비에 대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출이 많이 됐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유통이 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스타크로프트 하십니까? 저는 잘 안 하는데 뭐라 그러더라? 뭘 확장을 한대요. 잘 까먹었는데 뭘 이렇게 확장을 해서 기지를 지어놓으면 뭘 왜 하는 거냐 이걸 많이 지어놓으면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전세계적으로 장비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생산해서 뭐 할 건데요. 이것저것 만들어야죠. 자동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그럼 TV를 만드는데 어떤 TV를 만든다고? 이제 투명 TV, 접히는 TV, 휘어지는 TV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AP 스템뿐만 아니라 OLE 테마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제가 볼 때 이제 시작돼서 한 2년 동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다가 투명 디스플레이 팔아야죠. 휘어지는 거 팔아야죠. 롤러블 팔아야 되죠.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유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안 가면 그때서는 전문가님 왜 이렇게 안 가죠? 물어보시면 되지만 한 달도 아니고 이제 일주일 됐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그렇죠? 한 몇 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갖고 있으면 크게 갈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베스트 스탁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AP 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호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스탁 시간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위원님. AP 시스템과 똑같은 테마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요. 약간 좀 틀린 게 있으면 PCB를 좀 하고 있어요. PCB가 뭐냐면 녹색 기판이라면 아십니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부시면 안에 네모난 판이 나오죠. 거기다가 MSG도 꼽고 시스템 반도체도 꼽고 하는 판, 판대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연성 회로기판이라서 FPCB. 휘어지는 거는 이제 폴더블폰이라든지 플렉서블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녹스에서 아이트 소재 부분이 인적 분할이 돼서 재상장된 업체이고요. 고분자 합성이라든지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연성 회로기판, 아까 말씀드렸던 FPCB용 소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 상표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얘네들도 브랜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을 만들고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이런 것도 만들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로 보게 되면은 지난해 OLED 수출이 역대 최대치로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OLED 판매량이 지금 턴어라운드 바닥을 치고 역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날 건데 이게 역대 사상 최대치로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더 더 더 더 계속 역대 최대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상승을 할 OLED 장비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아까도 말씀드린 애플이 아이패드 신규 모델의 511 패널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작년 12월 16일에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LIS, V1TAC, 탑엔지연 이런 종목들이 그때 잠깐 움직였었고 국내에서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망이 될 거다. 슈퍼사이클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었죠. 그래서 2021년 바로 올해죠.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전망을 했는데 계속 그 얘기들은 기사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소재잖아요. 소재부품 장비. 그래서 장비도 하고 소재도 하고 부품 사업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안 가면 안 가는. 안 가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하면 디렘 가격이라는 이쪽 현물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계속 반도체 때문에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랜드플래시라든지 설비 투자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호재로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FPCB, PCB에 대한 이익이 이익이 증가가 되는 사이클이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진입을 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진입했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고 갤럭시 S21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에 대한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를 시킬 거다. 이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호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결국은 실적들은 좋아질 거고 장비가 많이 팔릴 거고 호황을 부릴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사들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도 엄청 좋아요. 보면. 아까 전에 AP 스태밍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올라간 게 없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많이 올라갔거든요. 2차전지 관련들도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에코프로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우수 MS 얘네들은 바닥에서 이미 벌써 200%, 300% 많이 올라간 애들은 많이 갔어요. 우수 MS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우수, AMS, 전기차 쪽으로 여기서 드렸던 건데 이것도 지금 올라갈 때 300% 넘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P&E 솔루션, P&T, 2차전지들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는 2차전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를 올해 복귀를 한 건데 2015년도 10월에 있었다가 2년 있다가 타방송 갔다가 제가 올해 1월, 작년이군요. 2020년 1월 말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때 다시 LG화학, 에코프로, 후성, LNF 이쪽 종목이었거든요. 이쪽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얘기해요? 거의 얘기 안 해요. 입번 끝도 안 합니다. 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고 가면 됩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LNF 보면 주가 위치가 보게 되면 이때 여기에서 올라간 게 그때 당시 이제 2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올라간 게 대략 370% 올라갔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 가든지 말든지 더 가면 더 좋은 거고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LNF의 그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왜 계속 이 종목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전망이 좋고요. 2차 전지니까 전망이 좋고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NF의 그때 당시 3월달, 4월달 지금은 400% 올라갔죠. 거의. 370% 올라갔지만 올라가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양과 AP 시스템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녹스 첨단 소재 다 주가 바닥입니다. 올라가기 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10개월 뒤에 올해 한 번 연말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100%, 200%, 300% 올라가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AP 시스템이 될지 이녹스 첨단 소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갈 거고 하나가 200%, 300% 가면 하나는 50%는 가겠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위치가 완전 바닥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투명 OLED 뽑아내야 되고요.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호주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브라질에도 팔고 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밖에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좋은 기술로 삼성과 LG는 이제 돈방송이 안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장비주들은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AP 스템, HB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섹터들의 종목들, ICD도 있고 주성의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왜? LNF 그때 당시도 바닥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아직 못 간 IT 부품주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